고추와 마늘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라면 케이팝이 머리에 떠오르겠지만 저는 아이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하면 김치나 삼겹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저는 예전에 그들이 고추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는 마늘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고추, 한국 음식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김치가 한식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재를 읽다가 김치용 냉장고라는 단어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마치 와인셀러 같습니다. 김치하면 고추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 밖에도 찌개나 떡볶이, 양념치킨은 너무 맵습니다. 저에게 한국하면 고추의 이미지가 가장 강합니다. 사실 최근 읽은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에는 한국 고추는 18세기 중반 일본에서 전해졌다 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어로는 토우가라시라고 쓰고 당나라 겨자라는 뜻인데 왜 그런 걸까요? 알아보니 고추 원산지는 아시아가 아니라 중남미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고추 생산과 전파의 사적 고찰에 따르면 16세기 경까지의 중국과 인도 문헌에서는 고추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멕시코 근처에서 무역을 통해 아시아로 가져온 것으로 마늘이 요리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옛날 음식은 하얗고 섬세한 양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삼계탕은 하얗고 예전에 한국 여행을 했을 때 먹었던 죽은 섬세한 양념으로 매운 것의 이미지가 강한 한식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요리의 소재로는 야채와 산나물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으니 고추를 사용하면 섬세한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늘 한편 마늘도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기원전 32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요리라고 하면 김치이지만 김치에도 마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맵기 때문에 김치에 마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식 레시피를 조금 알아보니 많은 요리에 마늘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조미료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고추장 이미지가 있는데 고추장에도 마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빔밥에는 고추장을 넣지만 양념치킨이나 갈비양념에도 마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찌개에도 쓰이고 있네요. 마늘을 많이 먹는 문화인 셈이군요. 결과적으로 마늘의 마늘 소비량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늘을 좋아해서 자주 라면에 넣어 먹는데 가족들이 냄새가 난다고 화를 냅니다. 한국인들은 미용에 신경을 쓰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알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으면 나도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늘은 날 것보다 가열한 것이 다음날 냄새가 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이 사실을 의식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단군신화에서는 천상 지배자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한 줌의 쑥과 마늘 20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하여 한국을 건국한 왕 단군을 낳았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마늘의 민족인 거죠.